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가성비 미니 PC가 될 수도 있는 블랙뷰 MP100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상단에는 블랙뷰라고 해서 RGB 빛이 들어오는게 보이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부분을 튜닝을 해서 다른 효과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면에 있는 USB 포트는 모두 10GBPPS를 지원하는데요. USB-C 포트는 4K에 60Hz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3.5mm 단자에 오디오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셋을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구요.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구요. 후면에는 1GBPPS를 지원하는 램 포트와 USB 3.2 Gen2를 지원하는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 2.0 포트가 있는데 여기는 좀 부하가 적은 키보드나 마우스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구요. 4K에 144Hz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포트와 HDMI 2.0 그러니까 4K 60Hz를 지원하는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단자가 있구요. 처음에 전원을 켰을 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펜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를 태고 들어봐도 펜이 동작하지 않으니까 정말 조용합니다. 거의 무소음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조용한데요. 물론 부하를 걸매한 그 땐 펜이 돌아가면서 펜 소음이 조금 느껴지긴 하지만 평상시에 부하가 적을 때는 거의 소음이 없는 상태로 사용할 수가 있구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제품을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볼트 4개가 있는데요. 볼트를 4개를 먼저 풀구요. 그리고 아랫부분을 잡아당기면 원래 커버가 열려야 되는데 이게 안쪽부분에 결착이 되어서 그냥은 안 빠집니다. 이렇게 생긴 헤라가 있으면 좋은데요. 플라스틱 헤라를 이용해서 측면부분에 모토를 끼워넣으면 이렇게 틈이 생깁니다. 끼워넣어서 들어올리면 이렇게 분해가 가능합니다. 분해를 해보면 안쪽에 2.5인치 타입의 SSD나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구요. 여기 보면 또 볼트 구멍이 4개가 있는데 이걸 또 풀면 이게 빠집니다. 내부로 보면 DDR4 방식의 메모리 뱅크가 2개가 보이구요. 지금은 16GB 메모리가 1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채널로 동작하고 있는 거구요. M.2 SSD는 M키가 사용되었고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가 장착되어 있는데 레이선이라고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의 제품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무선 모듈도 장착되어 있고 블루투스도 지원하는 타입입니다. 메모리를 방향에 맞춰서 장착을 하구요. 이렇게 하면 듀얼 채널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작업 관리자를 열어보면 CPU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AMD 라이젠 7 5700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PU는 8코어 16스레드로 동작을 하는데요. 라이젠 7 5700U가 최근에 나와있는 CPU는 아니고 예전에 나와있던 CPU인데요. 생각보다는 성능이 쾌잡고 가격도 그 부분을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미니PC가 나와있는 이유구요. 시네벤치2024를 돌려보면 CPU 멀티코어 점수가 475점이 나옵니다. 여기 점수표를 보면 애플 M1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점수라고 나오는데요. 물론 최근에 나와있는 CPU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성능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스크탑에 있는 그런 CPU들과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하지만 생각보다는 미니PC인데도 생각보다는 점수가 어느정도 나와져서 아주 답답한 정도의 성능은 아니고 약간 체감상 적당히 쓸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3D 마크를 돌려서 그래픽 점수도 확인해 봤는데요. 그래픽 점수는 2188점이 나옵니다. 원래 이 그래픽카드는 한 3000점 정도의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점수가 조금 떨어지게 나왔죠. 확인해 보면은 그래픽카드가 별도의 자신의 그래픽카드 메모리를 사용하는게 아니라 내장 메모리를 어떻게 보면 로컬 메모리를 시험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모리에서 점수가 조금 빠지는 부분이 생겨서 실제로는 3253점 이 정도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점수가 좀 떨어져서 나왔구요. 이번에는 메모리를 두개 장착해서 듀얼 채널로 구성했는데요. 그래픽카드 점수가 많이 올라간게 보입니다. 3947 이니까 뭐 거의 두배 가까이 향상이 됐네요. 이 제품은 최대 2TB 까지 모델이 있는데 내장 SSD가 생거보다 성능이 괜찮아서 점수가 이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더 빠른 뭐 피차 익스프레스 4.0이나 5.0을 지원하는 제품들도 최근에 나와 있지만 물론 그걸 체감하기가 사실 어렵죠. CPU가 엄청나게 성능이 빠르면 체감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거보다 성능이 더 빨라도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점수면 준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메모리를 듀얼 채널로 구성하고 난 뒤에 배틀가운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게임 옵션은 매우 낮음에 렌더링 크기는 70으로 해서 가장 낮은 옵션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프레임을 보면 지금 42 정도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게임할 때 보면 프레임이 좀 드랍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잘 움직이다가 조금 멈칫멈칫 할 때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래픽 옵션을 낮춰놨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먼 거리를 봤을 때 이게 표적이 눈으로 구분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게임이 되긴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부드럽게 게임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보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이렇게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적이 안보이죠. 먼 거리에 있는 적을 보고 확인하고 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되기 때문에 실제 게임할 때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아요. 이터널 리턴 게임도 해보고 있는데요. 이 게임을 메모리를 한 개를 장착한 상태로 해보면은 좀 많이 끊겼는데요. 근데 지금 메모리를 두 개 장착해 놓고 게임을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할만한 것 같아요. 프레임을 떠나서 지금 너무 많이 끊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는 좀 덜 끊기고 게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매끄럽고 부드럽게 게임 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게임하는데 뭐 문제없는 수준이에요. 케컷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상 편의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 보기를 할 때 끊기거나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는 부분은 체감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작업할 때 뭐 크게 애로사항은 없었고요. 미리 보기를 하다가 어느 부분을 자르거나 할 때 끊기면은 이걸 딱 정확하게 그 부분을 잘라내기 어려운데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멈출 때 뭔가 좀 밀려서 멈춘다거나 그러면 엄청 답답하죠. 근데 실제 작업해봤을 때 그런 거는 느끼긴 어려워서 영상 편의작업 할 때도 뭐 사용해도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포토샵 이용해서 사진 편의작업 할 때도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LAW로 촬영한 뒤에 디노이즈를 통해서 노이즈를 없애는 작업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이 작업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MD 그래픽카드 장착된 이런 시스템에서는 작업을 돌리려고 한번 해보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지금 보면 원래 성능이 좋은 그래픽카드로 작업해보면 보통 한 1분 안쪽에 빠르면 한 10초 정도 때 대부분 다 작업이 끝나는데요. 근데 이미지 한 장을 노이즈를 없애는데 4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개수가 많아지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겠죠. 문서 작업을 하거나 웹서핑을 할 때도 크게 많이 느리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는데요. 물론 아주 성능이 빠른 고성능 컴퓨터하고 비교하면 물론 조금 느리겠지만은 그냥 여기에 적응된 상태로 한번 해보면은 뭐 엄청나게 답답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144Hz를 지원하는데요. 그래서 창을 옮기거나 할 때도 부드럽게 매끄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작업할 때 좀 덜 답답하더라구요. 유튜브에서 4K 영상을 볼 때도 불편함 없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느 부분을 넘겨서 보거나 할 때도 많이 끊기지 않고 금방금방 잘 넘어가구요. 그리고 일단 재생된 상태에서는 뭐 전체 화면을 한 상태로 봐도 뭐 끊긴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넷플릭스 영상도 재생을 해봤는데요. 뭐 끊김없이 재생이 잘 됩니다. 저작권 때문에 계속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특정 부분 찾아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찾거나 한번 넘기거나 할 때도 금방금방 잘 따라와 주고요. 온도도 확인해 보면 일반적인 웹서핑 작업을 할 때는 CPU 온도는 66도 정도가 보이구요. 그래픽카드 온도는 57도, 56도 이 정도 나옵니다. 배틀가운드 게임을 할 때 온도도 확인해 봤는데요. CPU 온도는 73도 정도가 나오구요. 그래픽카드 온도는 70도, 72도 정도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웹서핑 작업할 때 소음도 측정해 봤는데요. 센터 320으로 측정했을 때 31dB 정도가 측정됩니다. 게임을 할 때는 42dB 정도의 소음 측정이 되네요. 전력소음이량도 측정해 봤는데요. 부하가 거의 없을 때는 12W, 10W 이 정도의 아주 낮은 전력소음이량을 보여주고요. 배틀가운드 게임을 하면서 전력소음이량도 측정해 봤는데요. 많이 올라가도 43W 정도 밖에 안올라옵니다. 생각보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미니PC에서 사용하면 데스크탑과 대비했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은 작업을 하면서도 전력소음이량이 높지 않아서 전기요금을 좀 아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전력소음이량도 높지 않고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영상편집 작업이나 웹페이지 보기나 이런 작업도 할 때 크게 불편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을 조금 저렴하게 지금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상세 설명 페이지에 제가 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써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